배사과 혼합특선 선물세트 구매문의 010-3599-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미리 인사드립니다. 신바람 회원님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2021년 올 추석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시나요? 코로나로 인하여 방문이 어렵지만 신바람에서 준비한 추석 명절 선물세트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신바람 농산물 코너 배사과 혼합특선 선물세트 배, 사과 혼합 한 박스 판매합니다. 행복한 농장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풍요롭고 풍성한 명절을 선물하세요. 건강한 땅, 햇빛, 물을 먹고 자란 전남 나주 배만을 엄선 대자연의 건강함을 그대로 머금은 경북 사과만을 엄선 전남 나주는 배를 키우기에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고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 달고 시원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풍부한 과즙, 달고 시원한 아삭함을 자랑하는 나주배 경상북도는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 빛깔이 곱고 당도가 높으며 과육이 치밀한 사과를 기르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단단한 과육, 아삭한 식감, 달콤한 맛이 어우러진 경북 사과 크기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안전하게 배송됩니다. 판매 가격 배사과 혼합 특선 선물 세트 배사과 혼합 한 박스 7만 2천원 무료배송 배사과 혼합 특선 선물 세트 배사과 혼합 한 박스 5만 9천원 무료배송 배사과 혼합 특선 선물 세트 배사과 혼합 한 박스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010-3599-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 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 colon slash slash 계약재배 dot com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